공정선거를 하게 되면 어떤 게 공정선거인지를 2016년 총선이 참 잘 가르쳐주지 않습니까 2016년 총선이 여기 보시게 되면 이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2016년 20대 총선의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 득표 득표입니다 광주광역시 보시기 바랍니다 평균값이 차이값이 0입니다 0 대구광역시 보시기 바랍니다 플러스 0.1 마이너스 0.1 이런 겁니다 여러분 이거하고 이거 한번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2015년 2020년도 4.15 총선의 강원도에 플러스 11.7 마이너스 10.8 하고 여러분들 2016년 사전투표 조작이 없었던 전산 조작이 없었던 후보 사이에 사전투표 득표수 이동이 없었던 2016년 여름 선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걸 어떻게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모르겠습니까 이걸 하태경 국회의원이 어떻게 모르겠습니까 이것을 서울과학고등학교를 나온 이준석이 어떻게 모르겠습니까 4.15 총선하고 2016년 여러분 이거는 통계학도 아니고 이거는 경제학도 아니고 이건 컴퓨터 사이언스도 아니고 이거는 뭡니까 산수지 않습니까 선거사무를 담당하는 중앙선거관리원회 공식적으로 발표한 후보별 득표수에서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투표 득표율은 차익값을 가지고 2016년 총선을 여러분들 이렇게 정리해 보니까 차익값이 거의 0에 가깝지 않습니까 이걸 윤석열 대통령이 어떻게 모르겠습니까 이걸 어떻게 여러분 대통령이 모르겠습니까 이걸 여러분들 이준석 검찰총량이 어떻게 모르겠습니까 저도 마음을 많이 비우고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웃기도 하고 하지만 참 이게 통신각한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여러분 차익값이 거의 0지 않습니까 0 이거 여러분 4.15 총선 보시기 바랍니다 제로값이 나온 데 31.4니까 여기는 조금 몇 군데 한 거죠 박지원 목포시 여수시값을 이런 데 조작에 더 여러분들 찾아보면 전남에서도 더 나오겠죠 그러나 여러분들 강원도는 플러스 11.7 더불어민주당 차익값 미래통합당 차익값 마이너스 10.8 이게 여러분들 2016년 보시기 바랍니다 그냥 거의 제로잖아요 제로 차익값이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투표 득표율 이걸 어떻게 여러분들 대한민국 지도층이 모르겠습니까 나라가 완전히 뭡니까 그런 양심적으로 도덕적으로 다 죽은 겁니다 사람들은 이런 참새하고 같아가지고 눈앞에 달콤함과 이익에 다 빠져있지만 이 죄값을 앞으로 자기 여러분들 노후 세대하고 아이들 세대 얼마나 엄청나게 치르겠습니까 저는 보통 사람들보다 조금 이렇게 시각이나 시야가 좀 멀리 보는 그런 성적이기 때문에 이런 것을 보면 참 열불이 나는 거죠 이 민족이 앞으로 얼마나 고통을 당하겠냐 여러분 이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디즈님이 옛날에 보내준 겁니다 이걸 보시게 되면 20대하고 2016년이죠 21대 총선입니다 2020년 여기 보시면 부산 해운대구 갑 하태경이 출마했던 데입니다 2016년에서 여러분들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 득표율은 마이너스 3.2 플러스 3.6이었습니다 4.15 총선인 2020년에는 유영민이 플러스 14.7 하태경이 마이너스 13.7입니다 어마어마한 크게 여러분들 관내 사전투표 참가자수의 13.7%의 표를 하태경이 빼앗긴 겁니다 이렇게 해도 뭐죠 서울대 물리학과를 나온 이 친구가 이렇게 해도 여러분들 21대 4.15 총선에 문제없다고 길길이 날뛰잖아요 여러분 이게 이거 보시죠 또 하나 더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서울 강남구 갑입니다 2016년 20대 총선은 새누리당 이종구 후보의 차익값 관내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 득표 득표율은 마이너스 2.0 김승곤 민주당 후보는 플러스 2.0입니다 다 오차범인 0의 3% 이내입니다 2020년도 4.15 총선 21대 총선 보시기 바랍니다 김승곤 플러스 13.5 태구민 마이너스 12.9에 관내 사전투표 참가자수의 12.9%를 빼앗아가지고 더불어민주당 김승곤 후보에게 전산 조작을 통해서 옮긴 겁니다 이런 수치가 어떻게 나옵니까 이걸 대한민국 지도자들이 모른다 모를 수가 없지 않습니까 20대 여러분들 서울 광진구 새누리당 후보의 차익값 플러스 1.2 추미애 플러스 1.1 2020년 4.15 총선에 오세훈 마이너스 12.1% 고민정 플러스 13.5% 어마어마한 표를 전산 조작을 한 거 아닙니까 그러나 모든 정치인들이 다 입을 다무는 겁니다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유력 정치인들은 부정선거를 어느 정도 생각하는 거 아니까 길을 가다가 잘못해가지 여러분들 그냥 개똥을 밟았다 이 정도로 생각하는 겁니다 개똥을 밟았으니까 그냥 좀 재수가 나쁘다 다음에 잘하지 뭐 이렇게 여러분들 그냥 넘어가는 겁니다 그게 완전히 다른 그냥 판단인 거죠 이게 이걸 고대법 때 나오는 오세훈이가 어떻게 모르겠습니까 다 아는 거죠 알지만 여러분들 그냥 깔아 뭉개는 겁니다 선택적 정의인 거죠 그냥 똥 밟았으니까 다음에 똥 밟지 않도록 노력했으면 좋겠다 뭐 이런 거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이들 지역을 포함해가지고 2016년 20대 총선에 서울 강남구갑 광진구을 동작구을 인천연수구을 부산해운대구 다 합치면 뭐죠 샤누리당의 차이값 사전특표 득표율 빼기 다 당일특표 득표율이 마이너스 0.6 오차범위 냅니다 더불어민당 플러스 1.6 오차범위 냅니다 기타정당 마이너스 1.1 오차범위 냅니다 2020년 4.15 총선 21대 총선 더불어민당 플러스 13.1 미래통합당 마이너스 11.7 기타정당 마이너스 1.3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미래통합당과 기타정당을 합치게 되면 마이너스 13.1이 됩니다 더불어민주당 플러스 13.1 미래통합당 기타정당에서 사전투표 참가자 수위에 13.1%의 표를 빼앗아가지고 더불어민주당 함께 넘긴 겁니다 그래 플러스 13.1 두 정당을 합쳐서 마이너스 13.1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조작을 다 해가지고 선거를 만드니까 다시 조선으로 가는 겁니다 다시 조선으로 신민으로 사는 건데 옛날에는 왕이 지배했고 왕이 자리를 만들어줬고 이제는 선거사무를 담당하는 자와 선거사무를 담당하는 자를 장악한 정치 세력이 그냥 왕을 결정하는 겁니다 전체주의 체제로 가는 거죠 그러나 그것을 대한민국의 정치인들은 어떻게 합리화하는가 하니까 그냥 개똥을 밟았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개똥을 밟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 이렇게 보는 거죠 개똥을 밟았다 이렇게 보는 거죠